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오류 있는 자주의 혁량로선 자력행생의 혁명방식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주시고 더창한 창조와 건설의 새 시대를 김일송 동지 탄생 112경축 평양시 군중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항쟁인 공화국지를 대형지폭으로 펼친 시위 대열이 힘찬 보폭을 내집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성 경축광장을 진감합니다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시는 혁명의 대성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유한 한생이 오려있는 우리 조국을 새로운 승리와 크나큰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세곡유산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높이 떠올리시어 무궁본용할 주체조선의 창창한 앞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김종은 동지 우리의 김종은 동지 우리의 김종은 동지